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가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민단체와 지자체 영역에 남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교차 국면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시각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대표단 단장을 맡은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성뇌의 피해 방안 논의 등 민족적 문제에 집중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며 남북 교차 국면에서도 남과 북이 만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교차 국면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남북과 해외 국외국이 함께 발표할 공동 발표문에 보복성 수출 제지 조치 등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될 거란 예고도 있었습니다. 또 DMZ를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공동 발표문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사를 소개했습니다. DMZ 이론에 남북이 일제시대 때 고난받은 분들의 상체도 추유하고 모든 전쟁으로부터 고통받은 분들의 상체를 추유한다는 개념의 평화공원을 만들자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밖에 이 부지사는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남북이 지식을 공유하는 지적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라고 소개하며 4차 산업 문제 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 예정이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